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최고기온 서울 11도, 부산 13도, 대구 14도, 광주 12도, 강릉 11도, 제주 14도 보이겠고요. 최저기온은 서울 3도, 부산 6도, 대구 2도, 광주 5도, 강릉 4도, 제주 8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서해상에서 남동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후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비나 눈이 오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과 비는 밤사이에 그칠 예정이고요.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씻어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 따뜻한 외투 챙기시길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